안녕하세요 우리강산 야생아 입니다 우리강산 야생아 반매방 영상을 담아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정말 비가 많이 내렸는데요 지금은 비가 약간 내리지 않고 있어서 영상을 담게 됩니다 향장미랍니다 향장미 는 한가지 색 이랍니다 향장미 염핑크색 향장미랍니다 지금도 향이 얼마나 진한지 모르겠습니다 향장미 7천원씩 이랍니다 향장미 향장미 이렇게 생겼습니다 향장미 7천원씩 입니다 향이 너무나 진한 향장미 입니다 예쁜 향장미 7천원 이랍니다 사랑무입니다 사랑무 2만원 이랍니다 사랑무 사랑무 이렇게 생겼습니다 사랑무 아주 꽃이 아주 아주 지금 작게 지금 핑크색으로 꽃잎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사랑무입니다 2만원 이랍니다 그리고 어 내일은 이제 금요일입니다 그래서 내일 택배 발송 에 국가가 다 나갔으면 하는 바람으로 18,000원 짜리 13,000원에 드립니다 4분 정도가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다섯가지 를 랜덤으로 드린답니다 만 3천원에 드립니다 만 3천원에 가 드린답니다 그리고 보석금전수 랍니다 부자 되실 분들 보석금전수 집에 드시면 좋겠지요 보석금전수 2만 5천원 입니다 보석금전수 보석금전수 입니다 보석금전수 2만 5천원 이랍니다 그리고 그냥 금전수 입니다 그냥 금전수 그냥 금전수 이렇게 생겼습니다 12,000원 이랍니다 그리고 백오니아 입니다 백오니아 백오니아 2500원 씩 이랍니다 백오니아 2500원 씩 이랍니다 백오니아 이렇게 이렇게 있습니다 백오니아 고 2500원 씩 이랍니다 백오니아 고 노란색 노란색 음 투톤색 음 약간 연 핑크색 이라 해야 될까요 이거는 주황색에 가까운 것 같고요 얘는 투톤 주황색인 것 같습니다 빨간색은 딱 하나 있네요 백오니아 2500원 씩 이랍니다 그리고 몬스테리아 입니다 공기정화 중 이제는 공기정화 식물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꽃보다 공기정화 식물 몬스테리아 공기정화 식물 몬스테리아 공기정화 식물 몬스테리아 이렇게 생겼습니다 몬스테리아 공기정화 식물 몬스테리아 입니다 공기정화 식물 이제는 필 나가는 아이도 있고요 지금 활짝 피어 있는 아이도 있습니다 몬스테리아 이렇게 있습니다 몬스테리아 13,000원 씩 이랍니다 그리고 극락조 입니다 극락조 극락조 입니다 극락조도 공기정화 식물이랍니다 극락조 11,000원 이랍니다 극락조 극락조 이렇게 생겼습니다 극락조 11,000원 이랍니다 우리 야생아 꽃잎이 화분 크기를 말씀해 주세요 라고 댓글을 달아 놓으셨어요 15cm 화분 이랍니다 그리고 아메리칸 블루 입니다 청보라색 꽃 아메리칸 블루 베란다 정원에서 키울 수 있는 아메리칸 블루 3,000원 씩 이랍니다 아메리칸 블루 도 15cm 에 다멍겨져 심어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메리칸 블루랍니다 그리고 목수국 이랍니다 목수국 3,000원 씩 이랍니다 소목수국 3,000원 씩 이랍니다 소목수국 3,000원 씩 이랍니다 소목수국 이렇게 이렇게 있습니다 현재 꽃대가 올라와 있는 아이들도 있고요 꽃대가 지금 안 올라와 있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3,000원 씩 이랍니다 그리고 울타리 정원을 만드실 분들 하이트핑크 셀릭스 2,000원 씩 이랍니다 울타리 정원을 하이트핑크 셀릭스로 만드실 분들 울타리 정원을 만드실 분들 하이트핑크 셀릭스 2,000원 씩 이랍니다 너무 키가 크니까 저희가 어느 정도 적당한 선에서 자른 다음에 택배 발송 하겠습니다 울타리 정원을 만드실 분 가림막 울타리 정원을 만드실 분들은 목수국이나 하이트핑크 셀릭스를 이렇게 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소포테니카입니다 꽃이 이제는 아까 너무 예뻤는데요 꽃들이 지금 이렇게 꾹꾹 숨었어요 포테니카입니다 2,800원 이랍니다 푸테니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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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는 예뻤는데 예뻤을 때 영상 촬영할 걸 그랬어요 2,800원 이랍니다 그리고 올리브 입니다 올리브 올리브 이 정도 크기 가격에 만원에 구매할 수 없을 거랍니다 굉장히 큽니다 지금 올리브는 올리브 굉장히 큰 올리브 오늘 나갑니다 오늘 올리브 구매하신 분들 아주 저렴하게 구매하십니다 만원 쓰게 나간답니다 올리브는 평화를 상징한다고 하지요 올리브가 요즘에 뭐 그 뭐 그 굉장히 식용으로도 입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거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올리브 올리브는 기름용 식탁용 그것까지만 알고 있습니다 칼란디움 2번 꼭 2번 칼란디움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2번 칼란디움 33,000원 이랍니다 4번 칼란디움 4번 칼란디움 4번 칼란디움 우리 아이 센티컵에 심어져 있습니다 칼란디움 4번 칼란디움 4번 칼란디움 4번 칼란디움 4번 칼란디움 14,000원 이랍니다 그리고 7번 칼란디움 7번 칼란디움 2,000원 이랍니다 7번 칼란디움 7번 칼란디움 이렇게 생겼습니다 2,000원 이랍니다 그리고 음 하이트 안시리움 이랍니다 하이트 안시리움 12,000원 이랍니다 공기정화 식물입니다 하이트 안시리움 초록잎에 하얀 꽃이 참 매력적인 예쁜 것 같습니다 깨끗해갖고 안시리움 이란 잎이 또 초록이기도 합니다 초록잎에 하얀 꽃이 이렇게 올라오니까 참 예쁩니다 깨끗한 잎 12,000원 이랍니다 그리고 음 꽃 한 송이만 터트려줘도 굉장히 향기 진한 오렌지 자슴인 3,500원 이랍니다 오렌지 자슴인 10cm 컵에 심어져 있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 말보다는 몇 cm 컵입니다 그렇게 얘기해 달라고 하셔서 꽃님 마음에 드신가요? 이렇게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하얀 꽃인데요 꽃 송이 하나만 터트려도 굉장히 향기가 진한 아이랍니다 자슴인 3,500원 이랍니다 그리고 보라 눈 숫잔대는 2만 원입니다 그런데 하이트 눈 숫잔대는 2만 2천 원 이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보라 눈 숫잔대는 2만 원입니다 아주 큽니다 보라도 아주 큽니다 보라 이렇게 생긴 생인으로도 이렇게 키울 수가 있고요 너무 예뻐요 이 꽃이 제가 상세히 보여 드리면 이렇게 보시면 꽃이 이렇게 생겼어요 꼭 아가들 손 같아요 손 5개 5개씩 이렇게 되어있고 하이트도 역시나 이렇게 생겼어요 참 예뻐요 예쁩니다 보라는 하이트는 둘도 못해요 너무 무거워요 너무 무거워서 들을 수도 없을 정도로 큽니다 하이트 하이트 눈 숫잔대 2만 2천 원이랍니다 하이트 눈 숫잔대 참 예쁘죠 하이트 눈 숫잔대 너무 커서 제가 어떻게 들 수가 없어요 너무 커요 이 택배 어떻게 보내나 싶네 그리고 네이시아입니다 네이시아 네이시아 네이시아는 늘 인기가 좋습니다 그런데 네이시아 제가 보낼 때마다 참 네이시아 입구하면서도 늘 고민합니다 이 아이들이 택배 가정 중에 꺾이기도 하고 이 꽃들이 꺾이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택배를 저희가 잘해서 보내드린다고 해도 꽃들이 꺾여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또 이 아이들이 또 꽃대가 꺾일 것 같아요 근데 택배를 저희가 아무리 잘한다 해도 꺾입니다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이시아 4,500원 이랍니다 그리고 꽃을 이렇게 지금 대부분 꽃들이 한두 가지씩 섞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꽃님들이 저는 이 꽃 주세요 이 꽃 주세요 이 꽃 주세요 하면 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이번엔 랜덤으로 드릴 거랍니다 그래서 랜덤으로 필요하신 분만 구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꽃이 이 색이 지금 하나 두 개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거 다 달라고 하시면 제가 드릴 수가 없어요 또 이 색이 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랜덤으로만 가져가실 분만 구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미안합니다 다 하나하나 드리질 못해서 네이시아 4,500원 이랍니다 네이시아 어 네이시아 또 몇 센치 컵에 들어있는지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네이시아 이렇게 10센치 컵에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장마기관이기 때문에 이런 꽃대가 금방 꺾일 것 같습니다 아우 너무 약해요 그리고 장미입니다 장미 향장미도 있지만 이 아이는 여러 가지 장미랍니다 장미 7,000원씩이랍니다 장미 핑크색 핑크색은 두 개 있고요 오렌지색 하나 있고 약간 빨간색 하나 있고 여기 혼합핑크색 혼합핑크색 이렇게 있습니다 최대한 장미는 맞춰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네이시아는 맞추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7,000원이랍니다 산세베리아입니다 산세베리아 3,500원씩이랍니다 산세베리아 산세베리아 이렇게 생겼습니다 3,500원씩 센치 컵에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아이스댄스입니다 아이스댄스 1,500원이랍니다 이제 아이스댄스 끝나갑니다 지피식물이랍니다 아이스댄스 지금 이 정도는 시중에서 한 2,500원 이상 할 겁니다 그런데 저희 아주 좋은 말이 들은 거랍니다 지피식물 아주 좋습니다 아이스댄스입니다 그리고 신품석화 신품석화 3,000원이랍니다 아니 3만원이랍니다 신품석화 정정합니다 3만원이랍니다 신품석화 꽃 이렇게 생겼습니다 참 예쁘죠 신품석화 꽃 또 이렇게 생겼습니다 꽃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신품석화 꽃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또 이렇게 바뀐다고도 보시면 가운데 있는 아이인 것 같습니다 신품석화 모양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아직 꽃이 안 피었습니다 두 개 있습니다 신품석화 또 이렇게 생겼습니다 신품석화 3만원이랍니다 그리고 시계꽃이랍니다 시계꽃 이렇게 피는 시계꽃이랍니다 시계꽃 2만원씩이랍니다 시계꽃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꽃들이 지금 현재 이렇게 피어나고 있답니다 시계꽃이랍니다 시계꽃 이렇게 피는 시계꽃 2만원씩이랍니다 그리고 악마의 나팔이랍니다 악마의 나팔 겹꽃 악마의 나팔 겹꽃 악마의 나팔이랍니다 아우 예쁘죠 색상도 너무 예쁩니다 겹꽃 악마의 나팔 19,000원이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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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이안텀 부들부들해 보입니다 공기정화 식물로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안텀 7,000원이랍니다 그리고 크로키아입니다 크로키아 2만 7,000원이랍니다 크로키아 크로키아 이렇게 생겼습니다 크로키아 아주 큽니다 크로키아 2만 7,000원이랍니다 크로키아 이렇게 생겼습니다 2만 7,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체리세이즈입니다 체리세이즈 2,800원이랍니다 체리세이즈 꽃 이렇게 생겼습니다 체리세이즈 10cm 컵에 들어 있습니다 체리세이즈입니다 그리고 해피트리입니다 해피트리 9,000원이랍니다 해피트리 해피트리 이렇게 15cm 화분에 들었습니다 9,000원이랍니다 해피트리 그리고 오늘 제가 벵갈나무 18,000원짜리 15,000원에 할인 들어갑니다 벵갈나무 지금 이렇게 두개 있습니다 18,000원짜리 15,000원에 할인 들어갑니다 그리고 서포라입니다 서포라 서포라 2만 7,000원이랍니다 서포라 서포라 이렇게 생겼습니다 좀 큽니다 서포라는 대부분 작습니다 2만 7,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에키네시아입니다 에키네시아 꽃 지금 이렇게 있습니다 에키네시아 에키네시아 8,000원씩이랍니다 에키네시아 8,000원씩이랍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15cm 컵에 심어져 있는 에키네시아 입니다 에키네시아 8,000원씩이랍니다 그리고 양기비입니다 양기비 꽃도 꼭꼭 숨어버렸어요 물양기비입니다 13,000원이랍니다 물양기비 이렇게 생겼습니다 물양기비는 꼭 영양제 많이 주셔야 한다는거 알갱이 영양제를 많이 주셔야 됩니다 꽃님들 7월 7일 수요일 방송 가격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택배비는 항상 4,000원입니다 꽃 주문은 문자로 부탁드립니다 문자로 주실 전화번호는 010-6284-8558번입니다 전화번호는 문자로 받습니다 꼭 가격과 택배비 함께 계산해서 입금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하이트 핑크 셀릭스 2,000원 목수국 3,000원 이렇게 울타리나 가림막으로 해도 좋습니다 두아이는 아메리칸 블루 3,000원 극락조 1,000원 몬스테리아 1,000원 페고니아 2,500원 금전수 1,000원 보석 금전수 2,500원 오존 국화만 3,000원 사랑무 2,000원 향장미 7,000원 아이언 덤 7,000원 안나 9,000원 크로키아 2,7,000원 체리세이즈 2,800원 해피트리 9,000원 벵갈 15,000원 서포라 2,7,000원 에키네시아 8,000원 양귀비 1,3,000원 미아 2,800원 올리브 1,000원 2번 칼란디움 33,000원 4번 칼란디움 14,000원 7번 칼란디움 20,000원 하이트 안시리움 12,000원 철봉철화 오늘 할인합니다 15,000원 오렌지 자스민 3,500원 보라 숫자인데 20,000원 하이트 대 숫자인데 22,000원 너네시아 4,500원 장미 7,000원 산세베리아 3,500원 아이스댄스 1,500원 시계꽃 2,000원 악마의 나팔만 9,000원 의아리 2,8,000원 야생아 꽃님들 오늘도 예쁜 꽃 보시고 힐링이 되셨을까요? 늘 우리강산 야생하는 예쁜 꽃 영상 담아드리면서 야생아 꽃님들과 늘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